세로 남수에 관한 규정, 새롭게 약속된 정의 같은 게 나오면 그냥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걔가 도대체 뭐지? 그 세로 남수가 어떻게 생겼지?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무조건 제일 좋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거든?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은 지난해 100개를 찍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진짜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아무리 이상한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거든? 평가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를 낼 수도 다시 있는 거 아닌가? 이야 신기하네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들 수 있는데